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오디오 음악에 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어떻게 놓고, 배경음악을 삭제한다던가, 혹은 배경음악의 길이, 볼륨 조절 등의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입니다. 현재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이 아래쪽을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판기가 떠요. 터치하면 아래쪽에 자판기가 떴죠. 그럼 여기에서 오디오, 오디오 강의 이렇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고서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급은 과거에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왼쪽에 전체를 그대로 선택되었습니다. 전체는 동영상과 이미지 둘이 합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이 폴더로 가서 영상을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영상을 하나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이 화면을 미디어 브라우저를 닫겠습니다.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길게 눌러서 길게 누르면은요. 길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전 지점으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타임라인 맨 뒤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 맨 앞에 왔어요. 자 여기서 현재 이 동영상의 이 화면에 음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는 이거죠.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있네요. 자 음악이 들어있어요. 스톱 하겠습니다. 녹턴 이라는 곡입니다. 자 여기서 이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에서 화면과 오디오를 분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속에 동영상 음악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오른쪽에 메뉴에서 이렇게 쭉 올리면요. 제일 위에 보면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추출. 오디오 추출 터치하겠습니다. 오디오 추출을 딱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오디오를 추출이 됩니다. 오디오가 따로 추출이 돼요. 이와 같이 추출해서 여기 파장을 보면은 이게 파장이 자세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죠.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지금 파장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고서 놀이 가사를 가사를 넣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치소거든요. 분리한 것을 다시 취소해서 결합시키겠어요. 취소를 딱 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취소를 딱 터치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파일이 사라졌죠.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음을 야상곡이라는 음악이라고 했죠. 그 음악을 소리가 안나고 따로 배경음악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와서 촬영하면 거기에 소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새소리나 바람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자기가 원하는 배경음악을 넣을 때는 이 동전상에 있는 음악을 없애야 되겠죠. 그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동전선을 타임라인에서 터치해요.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가장자리에 노란 줄이 생겨요. 노란 줄이 못생겨요.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해서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해서 이 부분 있죠. 이 스피커 부분을 터치합니다. 스피커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사선이 치지죠. 삐금이 딱 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터치함과 동시에 아래쪽에 이렇게 찍어보면요. 동영상 타임라인에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삐금이 쳐있죠.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이게 음이 소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것을 터치하면 음소거가 다시 다시 해제가 되어서 음이 나게 됩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걸 하지 않고 100%를 이걸 했대요. 여기 현재 100%잖아요. 보세요. 이것을 아래로 내려서 0%로 갖다 놔도 볼륨이 0이 되면 음이 안 들리겠죠. 이걸 아래로 내려면 0%가 되면 음이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나 0%로 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 볼게요. 100%를 이걸 갖다 놓고 여기서 이걸 터치해서 음을 소거하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는 것이 쉽죠. 효과적이에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뒤로 가기 합니다.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이 동영상에 음이 있던 것이 사라졌어요. 정말 사라진지 프레이를 해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화면만 보여요. 화면만 이렇게 음을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곡을 넣으려면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음악이라고 있죠. 음악 음악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요. 음악이라는 볼드 속에 들어있는 이쪽에 있는 음악은 저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상당히 많이 다운받아서요. 이것은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저장되어 음악 어떻게 다운받느냐 하면요. 오른쪽 상단에 기아집 있죠. SS도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거 같이 하면 이거 같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쭉 올라가면요. 악보가 있죠.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악보 이것을 터치하면 음악이 짱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역장르가 있어요. 팝 팝 아티스트 아쿠스틱 어린이 OSD 클래식 댄서 등 그 밑에도 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서 많이 받았어요. 클래식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여기에 제가 다운받은 것은 여기 보시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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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는 다운받고 싶은 것을 터치합니다. 제가 이걸 다운받고 싶고요. 그럼 다운 하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 터치해서 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 다운로를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킹 뉴스가 저장이 된 겁니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쭉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좌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보면요. 음악에서 조금 전에 다운받은 브레이킹 뉴스 란게 여기 있죠. 다운됐어요. 1분 13초 짜리로 나오네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음악을 넣으려면 툭 터치해서 하면 툭 터치하면 여기 플러스가 생겨요.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단이 와집니다. 자 플러스를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이것이 타임단이 와집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한국 가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았을 때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뒤로 가기 하고요. 음악 가져온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는 이거라고 했죠. 취소 아이콘입니다. 툭 터치해서 타임라인의 음악을 취소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요를 한국 가요 같은 것을 팝송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터치합니다. 오디오 터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탑 한 것을 보여주려면 아래쪽에 폴드를 갑니다. 폴드 폴드를 터치하면 자기가 스마트폰에 저장한 동영 음악 폴드가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폴드가 많아요. 분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민료 도 있죠. 한국 민료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색스폰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서 피아노곡 모음 터치하면 피아노곡이 있겠죠. 터치하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면 힘들죠. 그럴 때는요. 저 위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돋보기를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검색창이 여기 나오죠. 여기에 자기가 스마트폰이 저장해준 음악을 탓기 위해서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오면 돼요. 제가 뭐라고 검색하느냐 하면 지금 생각나는게 별로 없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사랑으로라는 음악이 있는지 볼게요. 사랑 으로 이렇게 치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사랑으로가 지금 곡이 네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 사랑으로 여기도 있고 가라옥기죠. 가라옥기 해바라기 사랑으로 경험학도 있고 놀이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걸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다시 선택하면 소리가 나죠.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스톱합니다. 스톱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플러스 누르면 아랫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다임단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 저 위쪽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뒤로 가기를 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 왔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 사랑으로 나는 경험학이 여기 왔죠. 여기 프리를 잠시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저작권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가져온 다음에 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상이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악은 계속되고 이렇게 음악은 계속되고 있어요. 화면은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음악을 잘라야 되겠죠. 음악을 잘라 버리되요. 음악을 자를거에요. 잘라 버릴게요. 자르기 위해서는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음악을 터치하면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기죠.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편집 기준선을 이렇게 끝에다 갖다 놓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가서 메뉴에 트림 앤 분할을 이걸 터치합니다. 트림 앤 분할 트림 앤 분할을 터치하면 옵션이 세가지가 나와요. 왼쪽 트림 오른쪽 트림 분할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플레이 헤드 편집 기준선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곡은 오른쪽을 없애야죠. 그래서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하면 음악이 잘립니다. 잘려서 화면과 딱 맞게 되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스테이 오디오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구독 잡수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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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한글자막 by 한효정